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한 번 주제 여러분들 여론조사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최태림 출판인 전 출판인께서는 제가 관심 있게 이분 방송을 보는데 다섯 번째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셨네요. 과연 서강은 비쳐오는가. 진실에 접근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최태림 출판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 부정을 하려면 사전작업이 반드시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여론조사 조작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조작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더는 수준의 조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 내용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양당 지도가 3월 12일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서서히 집단 체면을 시키는 중요한 그 체면용 주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조작이 한 달 정도에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작할 수 있는 여유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작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 채대림 편집인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4.15 총선 당시에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의 여론 마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장은 이제 광서 보궐선거도 이유만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이유만.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의사들과 연정부가 강경 여름들 대책을 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4월 10일 총선에 급격하게 여론이 기울면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평화의 시대에 국민들의 기대가 훨씬 컸기 때문에 더불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끈덕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여론을 다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착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넘어가니까 홀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관이 계시는 분들은 뭐 극구 부인하겠지만 그냥 선거 결과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출을 다 찍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여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때니까 나중에 영 안 되면 여론 조작 하지 말고 그냥 선거 조작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건데 국민들이 찍소리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거를 만지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국민들은 찍소리 못합니다. 연 대통령 찍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인 양이 찍소리 하겠습니까 찍소리 하려면 선거 부정이 있다고 떠들여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은 죽어다 깨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본인들 출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파업 때문에 막판에 마지막에 뭡니까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뭐죠 국민 여론이 급속히 더블당으로 여러분들 뭐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나 만들든지 막말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최태림 편집인께서는 뭐 2월 1주 2주 3주 4주에 계속 여론이 그렇게 한다 여론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뭔가 아니까 아직 다는 할 수 없지만 전제조건 붙였지만 이번에는 강한 부정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을 지킬 정도의 약할 부정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근거가 확실치 않는 것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고 싶지는 않죠.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긍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가 어제 방송을 잘라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제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좀 과학하는 태도를 갖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투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됐습니까 통합선거인병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정부를 눈치를 보고 국민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윤정부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240만 표를 쑤셨는데도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제임 하에서 세 번 공직선거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도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7.55%를 부풀리고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득표율 객차 17% 났습니다 37,771표를 이름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 밝혀졌는데도 그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임 열었습니까 국힘당 따졌습니까 국민들 재앙했습니까 아무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낙관론을 대단히 경계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을 잘못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낙관론이다 이야기입니다 전산은 얼마나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 박종철님이 이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전산은 전산상으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거짓도 다 만들어 보여주는 기능이 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걸 아직 잘 모르는 아무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하고 한심하고 답답하시죠 답답한 정도는 아니고 이미 저는 달관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뭐 이런 거 다 그냥 제쳐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하면 그냥 사법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실사적인 거죠 이번에는 안 한다 10번씩 해였는데 이번에도 해야 될 엄청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야 될 엄청난 동기가 있는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를 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동기가 엄청나게 강하고 조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10번 해봤고 저질러도 뭡니까 국민들 찍소리 안 할 거고 대통령 찍소리 안 할 거고 국힘당 찍소리 안 할 건데 언론들 찍소리 안 할 건데 안에 핵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세상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소개하지만 동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안 이기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데 이러면 안 하겠습니까 10번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전혀 안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러면 대응해서 해 줄 겁니다 알아서 그렇게 이러면 해도 반대편에서 뭡니까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재앙 절대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안 한단 말이고 경상도 말로 이러면 어떻게 안 한단 말이고 삼측 동자도 이러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재앙을 안 할 걸로 아니까 국민들은 똥 밟은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개입되는 것을 제 이야기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